새롭게 등극한 왕 칸 역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1인자 레오를 선들어 당당히 사파리에 입성한 사자파 백호천해였던 이곳에 사자들이 첫발을 내뜬 것이다 그런 갑자기 무리를 이탈한 레오 레오의 골반에도 상당히 긴장했다 황금피크 뒤를 쫓았는데 레오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백호들의 영역 다짜고짜 백호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레오 그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백호들 혼비백산했다 백호들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육사의 눈을 피해 숨은 레오 잠시 공격을 멈추는가 싶더니 또다시 백호를 향해 달려든다 이렇게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나서야 다시 무리로 돌아가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훈이 쏙 빠진 백호들 왕좌에서 레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칸 이번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불필한 예감이 엄습되었다 레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납네요 나오자마자 백호를 몰아붙이고 공격적인 걸로 봤을 때 확실하게 기선잡을 한 것 같네요 그날 오후 난생체험 사파리에 나온 사자들 암수가 한 대 올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질투심에 눈만 레오가 이 커플을 곱게 봐줄 리가 없다 자기가 왕인데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어린 수사자를 저저나게 응징하는데 우리는 우리 피더무른 어린 놈이 시켜서 좀 아픈 여린 줄이야 어? 놈 자식아 어? 확 그냥 암수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만 왕이 아니라 남처럼 나타나 아 자기는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관심이 안 보이니까 피의 둘 사이를 떼어놓고야 마는데 폭군이네요 피의 신체로 말고 나타나는 레오 야야야야 너른자 너른자 왜 저래 뭐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신의생이 무슨식들이야 너른자 너른자 그렇게 레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레오를 향한 백성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 사파리의 모든 여인들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레오 아가씨 아가씨 아우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입만 새가지고 그냥 냄새나 냄새 표정 봐요 아니 감히 왕의 얼굴에 손을 대 이 여자라고 정말 너 내가 안 봐도 돼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아우 아우 단단히 화가 난대요 급기야 암사자는 힘으로 제압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왕을 두려워하게 하리라 어디 감히 왕 앞에 두어 있어 발딱 안 일어나 무릎을 꿇어 무릎 꿇기 싫으면 얘처럼이라도 이렇게 앉아있으란 말이야 딴 데 보고 있어 완전 딴 데 보고 있어 자신의 힘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으니 레오 본격적인 공포정체 시대를 열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레오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중놈들 아직 굴곡하지 않은 사자들을 저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힘만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혈안이 된 레오 결국 사자들은 그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 따위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테 힘만 있으면 힘만 백조장치죠 보통 수사자가 앙컷을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레오 같은 경우는 암수 구별 없이 그냥 신경에 거슬러면 거창없이 응징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폭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파리의 사자들을 무력으로 점령해 자신 앞에 굴복시킨 레오 옆에 암컷까지 떡하니 뜨거는 다리까지 떨며 만족해한다 그렇다 이제는 모든 걸 가졌어